가락을 눌러서 가락을 눌러서 오깨걸이 오깨걸이 근데 이쪽으로 간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꽁짜배기 아니에요 이거 아 너무 얕잡아 봤네 자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43000 왕구랑입니다 신당봉 저거 뽑으면 옆에 다 플러스 확정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쉬워 보이는 첫 세팅은 먹어줘야죠 요기는 이제 새로 오픈하셔서 제가 초기 세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드가 잘 안보인다 가드가 잘 안보인다 카메라를 바로 앞에다가 정면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버튼이 됐다 됐다 앞발 끌고 오겠나 오르치 꽁짜배기 아니야 이거 꽁짜배기 같은데 꽁짜배기 같은데 아이고 출구통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또 적응 안되네 저것도 몰랑이 하고 와가지고 이거 깊은 아리로 해가지고 싹 들어주기만 하면 바로인데 어 베스트다 아 까지 아 이거 아까 구독자님이 하나 끊으셨습니다 이 조그맨 집게가 세워서도 잡긴 잡던데 아 네 오 오 아 2% 형님 저보다 먼저 맛보고 가셨군요 센터 잘 맞춰요 근데 세웠을때보다 눕혀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출구통이 높아가지고 오 와 또 고장날뻔했네 옆에 털뭉치기가 왕심이랑 똑같이 있네요 아 뒷부분 뒷부분 딱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썼어 자 센터 왔죠 센터 왔죠 센터 왔죠 아 아 자세히 완전 베스트다 아 엄청 잘 쓰네 이거 아 너무 얕잡아봤네 아까 환자니까 끌어와 가로로만 딱 대면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 역시 쉬운 세팅은 없어 일단 출구가 조금 높아서 와리치기가 조금 많이 깊은 와리치기가 조금 신경쓰이고 그리고 앞발만 잘 들어가 자세 바꿔줘 아 뒤에 잡아야 돼 똥꼬 똥꼬 잡아야 돼 어 괜찮다 괜찮다 아 쪼끔 뒤에서 아 아이스x2 아 아 아 아 너무 쉽게 받네 그래도 타조알이 멀리 안가니까 가드가 쭉쭉 쪄 가드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근데 못 벗고 있어 아 가드가 쭉쭉 쪄 가드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 아 아 너무 쉽게 봤는데 이게 서가지고 숄 있는대로 살짝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딱 잡기도 하던데 어 이거 베스트! 베스트! 골랑이랑 붙여야겠다 무게작이 안되있어요 무게작이 안되있어요 무게작이 안되있어요 이거 뽑으면 무조건 플러스인데 안 뽑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? 4번 플러스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빨이래요 안녕히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참여mania 하 Health , September 구독 Mt 눈빛